김남원 가수님의 타이틀곡 바람이 들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일 가수님 준비해 주시고 이현 가수님 준비해 주시오 아 저다 일년이래 신 앞에 뿌릴 사람 그런 당황 속에서 당신의 바람이 들려 애타게 기다림과 당신은 모르겠나 한 번 만나야 할 비례 때문에 내가 진짜 도움을 줄까나 당신은 모르겠나 고운 맘에 사랑해 안다 피어 안개 속을 헤매 난 바라기 김기일 가수님 준비해 주세요 김기일 가수님 준비해 주세요 아 저다 민하님의 여름 시작된 우리 사람 그런 당황 속에서 당신의 바람이 들려 세상의 그려움은 당신 아시나요 한 번 만나려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심은 사랑 당신의 눈물이야 내 사랑의 맘같이 당신의 희생을 바라 하시기 자, 박수